오늘 오후 3시 반쯤 강릉시 사천면에서 바비큐 불씨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산불이 발생해 200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. 이보다 앞선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원주시 관설동의 한 창호 설치업체의 사무실 겸 숙소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. 숙소에서 자고 있던 직원들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철골조로 된 1층 건물 106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,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